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문제를 놓고 올해 네 번째 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수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규탄 결의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용인한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측에선 오히려 한반도 주변에서 확대된 미국 측 군사 행동을 북한의 도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추가 제재는 물론 대북 규탄 결의안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에 당사국으로 참석한 한국과 일본은 안보리의 존재 이유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책임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 갈등이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규결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UN 안보리는 이번에도 추가 대북 조치 대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외 규탄 성명을 내는 데에 그쳤습니다.